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콕 집어서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네 번째로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에 응할까요? 먼저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친노의 대목격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한명숙 구하기, 박범계 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수, 임은정의 의견을 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이름도 언급이 됐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 수사과정 감찰도 지시했고요. 공소시효 5일 앞두고 결정을 한 겁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실 텐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간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겁니다. 첫 서지휘권 발동인데 필요하다 느끼신 겸이나 이유가 있어요?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어기고 대법원 합정 판결도 뒤집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입니다. 또 정의를 지켜야 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라는 일관된 집착을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역정을 내신다면 사저가 아닌 이런 일에 진노하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유죄, 선고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에게 검사들이 위증을 요구했느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불기소 결론이 내려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부적절한 행위를 많이 했다. 예컨대 증거를 조작하는 그런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법원에 의해서 검찰의 잘못된 것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서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중앙일보가 지금 말씀 중에 끝내 한명숙 살리기 지휘권이 발동됐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라는 거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까지 가는 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지난 검찰이 증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현출해내는 그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밝혀보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씩 짚어볼 텐데 그러니까 박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재소자 위증 요구권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문정 검사만 이야기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감찰 3과장 이야기도 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사 기록은 6천 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숙련된 검사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본다고 해도 저 같으면 1분에 한 2페이지 정도 볼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0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숙련된 검사들이 집중해서 본다고 해도 거의 뭐 이틀 사흘을 꼬박 그것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기록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문정 부장검사. 두 번째 불기소 처분을 결정을 한 감찰 3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나름대로 박범계 장관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그냥 이거는 무조건 먼저 기소부터 하고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그건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변호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면 직권남용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고 당신하고 대검에 있는 아주 검사장급의 부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오. 그리고 결정을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박 장관이 이것저것 고려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거기선 강론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검사 위증 요구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이 한명숙 총리 사건의 뒤집기, 재심 그 일련의 과정이다 라는 주장을 정혁진 변호사께서 하셨잖아요. 설사 검사의 위증이 있다고 검사들이 기소된다 하더라도 한정 총리가 대법원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유죄를 받은 것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일단은 재심 사유부터 봐야 되는데 재심 사유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언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증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래서 일단은 그것부터 걸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소유지나 수사나 이런 걸 담당했던 검사가 그 직무상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되면 재심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재심을 하게 되겠죠. 법원이 재심을 하게 되겠죠. 그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부터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쭉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게 사건이 처음부터 일사천리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문제가 됐다라고 쭉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1심에서는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됐던 부분이 3억 원이라고 하는 총 9억 원 중에 3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대법관들이 한 전 총리가 그 한신공영의 전 대표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재심까지 가도 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난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라는 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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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